하나 둘 셋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네요 내 이 아까 개빡치던데 한번 해봐야겠다 디바 우리 예쁜 디바 할께요 예쁜 디바 디바 입술이 뭔가 마음에 안들어 그쵸 뭔가 불만있다는데 입술이 뭔가 어떤 느낌이냐면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 입술이 약간 이런 느낌이야 툭 튀어나와있어? 이런 느낌 입술이 엥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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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술 이런 느낌 약간 입술 이런 느낌 헤드형 어딨어요? 나 좀 봐봐 한번번 네 공간사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웨이컴 웨이컴 헤드형 우리 수빈 빨리 가야돼 난 디바야 금방가 후불인 샴USE 입술이 약간 닭똥집 같다고나 어? 안녕하세요 아 랑 뷄웜 앙 시즈 띠 앙 무지개 띠 앙 왕겜 띠 생각보다 레인보우 시즈 팬분들이 오버워치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거기서 나한테 맨날 인사하시더라 나 이제 좀 아는 사람 빅헤드 아는 사람 많나봐 사람들이 구독은 안누르고 보진 않아도 이름은 아나봐 다들 뻥 많이 쳐 다들 내 방송 1도 안보면서 맨날 열심히 보고 있어요 이렇게 뻥쳐 맨날 건방진 닝젠드 예에 맥크리 컷 메이 도와줄게 메이 미친 메이 인성봐 왜이렇게 섹시해 빠가 이 힐 없네 힐 여기가 아니라 여긴가 여기 여기 힐 하나 있었는데 여기에 있다 맥크리스틴 돌았다 우후 잡음 메이님 내가 옴 메이님 뒤에 야야야리 맥크 라이나 아이템 들어왔다 잘이 있으쌤 살려주쌤 힐러 없음? 죽어먹어야지 우리팀이잖아 예액~~ 어? 미친! 내가 자폭 왜 했죠? 자폭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.. 죽을 땐 멋있게 죽어야 되기 때문에 자폭 한 거에요 일어나세요 아자! 야 이겼다! 빨친! 하이파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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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 미친! 야 하이파이브 개 뿔! 점점점점점점점. 요 메이메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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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rreㄱ 괜찮다 난 탈출한거야! 뭐야 안죽었잖아 난 지발 난 뭐가 되냐 난 너 죽었니? 그럴수있지 네 금쟤 고급식이 아직도 안풀렸습니다 그게 안한다고 맨날 하는데, 뭔가묘한 중독성있는거 같기도하고 아닌것 같기도 해요 맨날 롤충롤충 하면서 롤을 하는 것 처럼 먹힌다 전명기 먹힌다 모여 모여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 승꺼야? 어 다행이다 아직 먹히지 않아 죽겠는데? 죽빵! 죽빵! 좋아 막았어 아 아깝다 궁이 좀만 더 빨리 뚫었으면 좋겠다 두명 남았어 두명 남았어 막히네 두명 남았어 딱 두명 남았어 우와 됐어 아 미친 타다가 죽음 아 미친 타다가 죽다니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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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걸? 안 돼 안 돼 너무 치밀어 끝났어 아직 1데스도 안하심 죽었어요 하하하하 하하 이 새끼들이 싸우자 으아아아 잘가 새끼들 풍 안 죽었어? 이게 안 죽는단 말이야? 이럴수가 누가 봐도 죽을거라 생각했는데 아하 패트 안그런데 리퍼하고 눈치올땐 진짜 큰애들이 진짜 자차한거 같아 어? 패트만 때려도 막 몇십포씩 모르더라구 원래 큰애들의 존재 이유가 그거야 적팀에 궁을 채워주기 위해서 하하하하 하하하하 나와 나왔다 죽었다 살았네 오잉 몽욕하고 왔어요 어서오세요 마카롱을 많이 먹어서 부른 SacVIDIA 나와 우 석 mu 석 석 오 누가 Pleasure 하늘에서 이따 저티스들의 내려yan 아니 야 너 궁뻘궁? 그런거 같은데 내가 이거 궁 엄청 센지 몰라갖고 톱 뿌린다 톱 뿌린다 마이소울 톱 뿌린다 마이소울 와 나 금메달 5개다 나 뭐야 너 14초치야? 14초치 8 기어 18초 임무기어 공동 1등인가보네 그러면 5500 공동 1등 역시 이 맵에선 내가 리프가 좋았잖아 열기선 짱이야 짱 힐러가 없다 보고싶다 힐러 아하하하 다음반부터 나 힐러할거에요 맵 보고 어딜 도망가 근데 내가 왜 궁메달이지 나 이걸로 킬할 줄은 몰라 사람 빡 죽이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킬고 잘 되는거 개굴침입니다 여기 이 꼈다 이거 원래 저기가 밀기 쉬운데잖아 어 아 아깝다 트레이스 고도점 왔는데 이 새끼 시간적 궁서스 더러운 새끼 비다 궁 비다? 다 지바 지바 궁이 이제 뻥 터트리는거임 날리는거는 그냥 이거고 음 화물위에 궁을 올려야되나 그렇게 깔아뒀단 말이야 죽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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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보다 좋은 방법이 있음 잘봐요 궁은 낙궁에 이제 네 라이나르 두께 한칸 남았어요 누가 좀 잡아주세요 좋았어 세 명 동시 처치 하늘에서 로봇이 내려요 하이라이트 강인데 아냐 근데 점수를 별로 못먹었어 어 해당 이게 점수로 그 하이라이트가 나온거에요? 아니 뭔가 좀 복잡해 조건이 아 나는 저번에 5킬을 했거든요 궁으로 근데 뭐였지 저 팀 3킬한테 안녕 잘가 라이나르트 어디갔냐 나 걔 때려서 피 모아 궁 모아야 되는데 나 변신해야되는데 어 어 솔저 위로 올랐다 솔저 위로 올랐다 솔저는 솔저는 좀 히히히히 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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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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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 개는끼야 뭐야 오 밀렸네 이 게임 지금 오픈배탈아 무료에요 어 네크리 조심 아 이 게임은 솔저 솔저 야 눈치 게임이 쉽지가 않네 아 굶쩍 아니가 그거 아니가 오늘 세븐데이지 세븐데이지 시즌 끝났어요 어 세븐데이지 시즌5 끝나고 조금 쉬는 시간에 가지기로 했어요 여기 할리우드냐 여기가 어 어 어 아니 2분 20초면은 그냥 딱히게 체롬막힌만 해도 야 잘했어 멕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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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로 들어왔다 어 어 멕크리 뒤에서 야 니 뒤에 니 뒤에 틀어있어 내가 잡아 거탐 애를 나오는 입구에다 졸라 갈려야지 나 피 좀 줄 수 없나? 손을 다 먹었는데도 그러셨을까? 고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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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 기가 뜯 앞에 보시지 세대형 궁채유기 전용 고릴라 나왔어요 어 걱정마 새거 탔어 치워야 돼 이제 으어어아 흐핳하 펄궁이다 아 펄궁이야? 하하하 아 펄궁이란 어툴 멕크리 있던데 오고 가치나보구나 멕크리 다운 멕크리 다운 아니 펄질 전문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응? 으아 꺼져 이 새끼들아 딱 여기서 자폭 딱 했으면 쩌는데 와 여기 방금 소진이 뭐지 껐는데 일어났나보네 일어나서 보고서 아 그냥 자야지 다음판 해머쓰는데 라인하르트랑 고릴라 잡으니까 꽉참 해머쓰는을 해달라고요? 오케오케 생각을 해볼게요 괜찮다 문이 없어 어 이미 있어 저거 한 솔라 잡음 니퍼 빨군 봤냐 나만 본거 아니구나 다같이 봤네 탈출에는 디바지 Q. 지금 이다시 다맄 번지 4,3,2,2,2샷 째네팜에 탱커가 많아서 그런지 일부,감나 잘 짜 궁으로 벌써 스킬 했어 Q. 또 wennst S. 노프해보시지 흐흐흐 흐흐흐하하하 아 와물 못 맞춘다 이들 엿먹으라 이들 이들 엿먹으라 이 새키들아 고릴라 빡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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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릴라 빡친 으아 빡친거 밀어버림 고릴라 빡쳤어 리퍼 도망갔다 좋아 야 디바 본체로 리퍼 이김 로봇 변신 안함 그냥 총 쏠거니 뱃뱃뱃뱃뱃뱃뱃뱃 변신 죽을순 없지 죽방 이 새키가 죽을라고 죽어왔다 이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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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쳐봐라 이 새키 어디있어 적군새끼들 일로와 고릴라 고릴라 뭐지 뒤에서 리퍼 군같은게 느껴졌는데 바닥에 정의가 빡팔친다 오 내꺼 밀린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잉 하아 예 잘했음 오오오오오오오 처음먹네 오오 오 오 처음먹네 예예 처음먹네 겐지야 겐지치 하이라이트 우진용 기모찌 아 메이가 살려줬다 이거는 메이한테 무릎 꿇고 감사하자 뭐 이게 다야? 에이 뭐야 퍼져먹었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울트라 맨님 배부사니로 찬363번째 펭클러가이 감사합니다 할짝할짝 이게 조건이 뭔지 모르겠어 나 궁으로 4키라고 총으로 1키라 했거든 아까 저 저 부분에서 저 곳에서 아 금금동동 소름들어 아 왜 이렇게 잘하지 뭘로 망간지 모르겠나 난 궁으로 3키라 했는데 왜이래 아이 저기